이 책을 제가 이슬람 성자가 된 총소부를 한 십 몇 년 전에 열심히 보고 이슬람에도 도의들이 많구나. 수피들 이야기예요. 신비주의자들. 제가 아주 재밌어 했는데 이 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영 못 구할 줄 알았어요. 이게 절판된 것 같길래. 근데 중고서점에 있어서 지금 오늘 주문이 왔길래, 주문한 게 왔길래 읽어드릴게요. 바로 바야지드라는 어떤 신비주의자의 이야기예요. 이슬람입니다. 제목은 이슬람 성자가 된 총소부. 제목은 좀 성자가 된 총소부라는 책을 너무 의식한 제목이네요. 네, 이슬람 성자들 얘기라는 것만 아시고 신께서 현존하는 바야지드의 천계여행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현존하는 모든 사물 안에서 나를 자립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이 피조물 수준에 있던 나를 끌어올려서 스스로 존재하게 끌어올려서 당신의 빛으로 나를 감싸고 세상에 불과사의한 신비를 나에게 모두 밝혀서 자신의 이대함을 보여주신 뒤에 나는 확신에 찬 눈길로 실제하는 참된 신을 보았다. 신을 지금 만났대요. 그래서 나는 신을 통해 나 자신을 보았고 사실은요. 신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안에서 신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신을 만났다가 신을 통해서 다시 주변을 돌아 봅니다. 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았고 내가 나 자신인 모습을 생각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본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빛은 신의 빛 아래에서는 어둠에 다름없었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은 신의 빛 아래에서는 어두움일 뿐이었다. 그런데 신의 빛으로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다가 이제 신성과 합일이 돼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 위광 따위는 신의 곁에서는 아주 천한 것밖에 안 됐다. 내 영광은 신의 영광 앞에서 소멸했다. 즉 여기서는요. 애고가 신 안에서 하나되는 모습을 이겨하는 거예요. 애고가 신 가까이 가면 여기 이슬람 성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하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신의 빛 속에서 나의 영예도 신의 영예 속에서 찾아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신이 있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식으로 복공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만나고 나서 애고가 자기를 사물로부터 신이 나를 끌어올려서 신과 하나 되게 하더니 신의 눈으로 다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애초에 신으로 인해 존재했구나. 내 영예도 신의 영예에서 파생된 거구나.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것은 모두 신의 전능에서 나온 거구나. 내가 한 짓들은 다 신의 능력에서 나온 거구나. 신의 빛을 통해서만 나라는 육체가 사물을 볼 수 있었다. 사실은 내가 뭔가를 본다는 것도 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 신의 빛을 통해서 신의 빛을 통해서 나라는 육체가 사물을 볼 수 있고 공정과 진리의 눈길로 둘러보니 신을 숭배한 행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었다. 신을 숭배한다는 것조차 애고가 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더라. 황당한 얘기죠. 내가 신을 숭배하고 있는 줄로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요. 카톨릭에서도 토마스 아키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신이 계시다. 신의 전제 얘기를 하다가 신의 전제 증명 중에 하나예요. 신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존재를 갈망할 수 있나요? 갈망한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 신성이 있어서 갈망하는 것. 여러분이 뭔가 후회하시는 것들. 아 그러면 안 됐어. 이게 찜찜이죠. 아 찜찜해. 애들도 그럴 거죠. 아 찜찜해. 원래 더 완벽한 게 어떻게 됐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안다는 건 최선책이 뭔지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못 풀어내서 그렇지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신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후회한다는 거 하나만 해도요. 찜찜하다. 이건 아니었다. 이게 다 신성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요. 사실. 신기하죠. 알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일체는 물질이 증명한. 물질로 신이 아니라 물질의 근거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 이런 모든 철학의 세계까지 다 지배한다. 그래놓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들이에요. 마르크스가 그런 소리를 해놓고. 자본주의가 극치해가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다는 물질적 토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언제 나와요? 자본주의 태동기에 나옵니다. 경험해보지도 않은 걸 미리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왜? 양심에 어긋난다. 그래서 양심에 부합되는 사회주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짓거리가 다 자기질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물적 토대가 안 갖춰졌어도 정신이 앞서 나간다는 걸 자기들이 입증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다 공산국가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공산주의 된 적이 없습니다. 다 농업사회. 낙후된 농업국가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어요. 이것도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의 이 사회를 봐도 물질이 지배할 것 같죠? 결국은 정신문제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정신문제예요. 욕망을 확 따를 거냐? 욕망을 억압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 역경을 이겨낼 거냐? 다 정신이 결정한데 그 정신은 그럼 뭘 추구할까요? 자기 내면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완성된 모습을 추구해요. 다들 양심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게 욕망에 왜곡될 뿐이지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양심을 추구해서 뭔가 사회주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온갖 이론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생으로 태어난 지 지금 몇십 년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선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걸 좀 역사 속에서도 한번 많은 증거를 찾아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 사회 속에서도 찾아보시고, 내가 자명하서 찜찜해서 안 했던 것, 자명해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결국 어떤 길을 열었는가라고 보시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셔야지 교회 가면 또 이런 말을 유사하게 해줘요. 하느님은 널 사랑하신다. 네가 교회를 부정할 때 조차도 너를 사랑하신다. 막 생각해요. 나를 막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혼자서. 그런 것도 좀 이안이 돼요. 누가 날 사랑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 편 한 명 정도 있으면 인생이 좀 더 살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을 활용합니다. 급한 분은 그렇게라도 활용하셔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몰라 했을 때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인도하실 신을 만나게 돼요. 이게 또 상수예요. 아까 같이 하수로서의 하책을 쓰지 마시고 상수가 되셔서 고수가 되셔서 상책을 쓰세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같은 말 다른 느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신다. 그걸 막 인간을 상상해요. 막 나 때문에 울고 계신 하느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슬퍼하시고. 인간이 아니니까 하느님. 자기가 어떤 상상을 해서 어떤 인격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함께하는 천사 같은 존재를 상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른다 하시고 모든 걸 맡겼을 때 평안을 주시는 더 근원적인 고차원의 의식이 있어요. 이분과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이며 나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알라가 딱 얘기합니다. 이때. 알라가. 너 이것 때문에 너 안에 있는 나를 느끼고 놀랬냐? 모든 건 나야. 라고 합니다. 모든 건 다 나야. 나 이외에는 있을 수 없어. 신은 하나야. 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외에는 있을 수 없어. 모든 존재는 나야. 즉 실제 행위를 하는 건 너지만 너를 운명 짓고 너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다. 정확히 얘기하죠. 너의 운명을 결정하고 너의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건 나다. 내가 은총으로 내리는 동의가 허락해 준 게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했네요. 내가 은총으로 내리는 동의가 작용하기 전에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 너의 신앙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신이 허락했을 때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신이 허락해야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일단. 신과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하시고 신의 신다운 모습이 이 애고라는 장애물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현시되었다. 애고를 초월한 상태에서 신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이분이. 따라서 신은 나에게 모든 진리를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나는 신을 통해 신을 보았다. 이게 견성입니다. 원래 견성은 애고가 본성을 본다의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견성의 본질은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신이 신을 볼 때 견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견성의 의미예요. 신을 통해 신을 보았다. 이건 견성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견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진정으로 신을 본 것이었다. 나는 그 땅에 머물러 그 자리에서 평안을 얻고 신에 의하지 않은 덧없는 행위의 영의의 귀를 막고 일체를 내려놓았다는 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원하는 혀끝을 낙담하는 입으로 옮겨 말 정말 어렵게 하셨는데요. 뭔가 갈구하던 말이 딱 체념으로 딱 끊어졌다는 거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 같은 말 어렵게 하기 아주 달인이신데 염원하는 혀끝을 낙담하는 입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때까지 얻었던 모든 지식을 버렸다. 명령하는 영혼의 번뇌를 끊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주제하려고 하는 영혼이 딱 번뇌가 끊어졌고 그 영혼의 잠시 무일물 자체의 한 물건도 없는 텅 빈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본원의 길을 벗어나는 격가지를 신의 가오로 깨끗이 잘라냈다. 어떤 본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를 다 끊어졌다. 신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영원한 지식을 주고 은혜의 혀를 내 입에 집어넣었으며 스스로의 빛으로 내 눈을 창조하셨다. 나는 모든 사문을 신을 통해 보았다. 모든 피조물들을 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대단하죠? 자비의 언어로 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눴고 실제하는 진정한 신의 지혜를 통해 지혜를 손에 넣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빛을 통해 나는 그를 보았다. 신의 빛으로 신을 보았다. 신의 빛으로 다시 신을 보는 행위.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본다. 이게 태극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신의 빛은 무극. 빛으로 자기를 다시 보는 행위는 태극이에요. 태극이에요. 태극은 음양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음양이지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 그는 말한다. 봐야지 되어 너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과 함께 있으며 무일물로 한 물건도 없음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한다. 너가 모든 것이다. 얘기를 해줬다. 자 이슬람 성자들 수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많은 분들 일화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유명한 분.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분인데 호세인 만수르. 만수르네요. 만수르 할라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가 처형당하신 분이에요. 팔다리 다 잘리고 마지막까지 또 우기시다가 혀 잘리신 분 그래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뭔 말을 했냐면 나는 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 말을 두고 그의 처형에 모두가 동의하게 이르렀다. 그는 신이다. 라고 다시 말하라는 힐문을 받고 할라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 다시 말해봐. 너를 말하면 처형할 거니까 이제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소크라테스 별론 같지 이분도 지금 목숨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꼭 우기시죠. 그런 분들이. 암! 그렇고 말고 모든 것은 다 신 그 자체이다. 당신들은 그가 사라진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호세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너가 날 죽여도 내가 없어질 뿐 신은 영원하다. 끝없는 큰 바다는 사라지거나 줄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신을 이렇게 주장했다가 이분은 처형당하십니다. 이런 성자이기도 있고 다양한 성자들 얘기가 나와요. 이게 권하기가 힘든 게 중고서적에 몇 권 밖에 없더라고요. 하필 제가 이 책 갖고 있었던 것만 해도 십 몇 년 전이고 학당 열기가 훨씬 전에 봤던 책이니까요. 지금은 아마 좀 구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꼭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슬람에도 도인들이 있다. 이슬람 얘기 왜 안 해주냐고 하는데 코라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그분들의 삶의 지침이고 저는 여러분들 영성생활에 도움되는 제 일관된 얘기 속에서 도움되는 자료가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이 책을 못 구해서 잊어버려서 다시 찾았는데 제가 예전에 못 찾았는데 어떻게 다시 구하게 돼서 제가 보다가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으면 또 읽어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